자 그러면 이벤트 캡쳐링과 이벤트 버블링이 무엇인가를 우리 예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여기 있는 예제는 어떤 태그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봅시다. 자 제 바깥쪽에 있는 붉은색 라인은 html 태그의 테두리입니다. 제가 css를 저렇게 정의해놨기 때문에 html의 테두리, 외곽이 저렇게 강조 표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안쪽에 있는 body 태그는 녹색 테두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fieldset이라는 태그는 파란색 테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는 저 버튼은 검은색 테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html의 구조와 그 구조에 따른 각각의 태그들이,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셨나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자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들어와서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 우선 제가 아이디 값이 아이디 값이 타겟인 엘리먼트 즉 이 버튼이죠. 이 버튼에 제가 addEventListener를 통해서 클릭이 일어났을 때 자 이 핸들러 뭐죠? 여기 있는 이 함수입니다. 자 이 핸들러가 실행되도록 이벤트를 제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버튼이 누군가에서 클릭됐을 때 자 이 핸들러에 해당되는 이 함수가 실행이 될 건데요. 저 함수는 함수 내에는 faces라고 하는 예 배열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 배열에는 Capturing, Target, Bubbling 이라고 하는 세 개의 문자열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함수가 호출될 때는 콘솔 로그를 통해서 콘솔 창에 세 개의 정보가 출력이 되는데요.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인자는 일단은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인자로 출력되는 값은 현재 클릭이 일어난 클릭이 일어나서 이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된 이벤트 타겟 여기서는 바로 여기 있는 이것이죠. 저것을 의미하는 정보입니다. this.node name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것을 클릭했다라고 하면 input 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것도 이따가 살펴보죠. 자 그럼 제가 이걸 한번 호출을 해보면 그 전에 나머지 이벤트를 설치한 것들을 제가 일단은 주석으로 실행되지 않도록 처리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있는 가장 가운데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input input target이 나왔는데요. 이 중에 일단 input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된 이벤트 타겟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코드로 돌아가서 자 두 번째 라인을 제가 주석을 해제하고 두 번째 라인을 실행을 시키면 자 필드셋 즉 input 태그를 감싸고 있는 것이 필드셋이죠. 저 필드셋의 addEventListener로 클릭 핸들러를 준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제가 여기서 클릭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두 줄이 출력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여기 있는 핸들러라고 하는 저 함수가 두 번 호출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필드셋이라고 하는 내용이 출력됐고요. 두 번째는 input이라는 내용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필드셋은 여기 있는 필드셋은 input을 감싸고 있잖아요. 그러면 필드셋에도 이벤트가 설치가 되고 그리고 태그에도 이벤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태그를 클릭했다면 제일 먼저 필드셋이 호출이 되고 그다음에 인풋에 설치되어 있는 이벤트가 호출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실행 결과를 보면 자 첫 번째는 필드셋이고 두 번째는 인풋이 실행 결과로 들어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코드 상에서 예 이 코드 콘솔 로그 자 디스 로그는 현재 이 이벤트 핸들러가 디스 점 노드네임이 노드네임에 이 값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이벤트 핸들러가 어떤 엘리먼트의 소속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래서 필드셋이라고 하는 이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이것은 예 자 이 필드셋에 설치되어 있는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됐을 때 출력된 내용일 거고요. 그리고 인풋이라고 적혀있는 것은 여기 있는 인풋 태그가 클릭됐을 인풋 태그에 있는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됐을 때 예 실행이 된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는 이벤트 타겟 노드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벤트 타겟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맥락에서는 언제나 인풋 태그를 가리킨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사용자가 여기 있는 것을 클릭했다면 이 클릭한 지점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계층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있고 가장 구체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어 것이 이벤트 타겟을 이벤트 타겟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벤트 타겟 노드네임은 여러분이 여러 개의 어 이벤트 핸들러를 이 중첩되어 있는 태그들에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이벤트 점 타겟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언제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엘리먼트가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디스 점 노드네임을 통해 디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접근하는 것은 바로 그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된 엘리먼트를 의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 설명하기 쉽지 않네요. 그리고 세번째 타겟과 캡처링은 조금만 더 있다가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주석을 해제해버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제가 클릭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제일 바깥쪽에는 이 html 태그에 설치되어 있는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된 결과가 출력이 되니까 어 html에 설치된 이벤트 핸들러가 가장 먼저 실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는 바디에 설치되어 있는 핸들러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는 필드셋에 설치되어 있는 핸들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풋 태그에 설치되어 있는 핸들러가 호출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어 엘리먼트들 에다가 제가 자 여기 있는 이것은 자 얘는 여기에 설치된 것이고 자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두 번째는 여기에 설치가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 설치되고 네 번째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여기에 설치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얘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호출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있는 호출된 거 HTML 바디 필드셋 인풋 순으로 출력이 됐기 때문에 그 얘기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핸들러부터 안쪽에 있는 안쪽에 붙어있는 핸들러들 순서로 호출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부모에서 자식으로 이벤트가 호출되는 방식을 바로 캡쳐링이라고 부릅니다. 캡쳐링 자 그런데 이 캡쳐링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캡쳐링은 아이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예전 버전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캡쳐링을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캡쳐링이라고 하는 것에 자체는 별로 사용이 안되지만 어쨌든 이벤트가 전달되는 흐름에 흐름을 설명하는 데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캡쳐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캡쳐링만 설명해서는 캡쳐링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버겁습니다. 캡쳐링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버블링과 함께 살펴보면 캡쳐링도 이해하기가 좋고 버블링도 이해하기가 좋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살펴볼 버블링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애매하게 남아있을 캡쳐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